네 여기는 공항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홍콩을 간다니 대박! 홍콩! 홍콩아 잠깐만. 홍콩아 잠깐만. 홍콩을 간다. 홍콩 가요. 호시야 호시야. 어 형. 이 지하철 타면 강남역까지 금방 가는 거 알지? 아 진짜? 어. 일단 가다가 잠시려고 해서 한 번씩 있으면 돼. 저희가 한 번에 가 안 서. 준비 됐어. 준비됐어? 준비 됐어. 어 아니 저기 건너편에. 뭐야? 찍어주세요. 오 디노 씨가 굉장히 어순간이요. 왜 잘 찍고 있냐고? 잘 찍고 있어요. 제가 또 이런 눈썰비가 좋아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승관 씨. 안녕하세요 승관 씨. 네 안녕하세요 승관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서로 빠져서 1, 2분 카메라를 맞죠? 네네. 자체 제작인 거. 자체 카메라. 승관 씨 승관 씨 승관 씨 아니겠습니까? 승관 씨 승관 씨. 솔직히 카메라 무겁죠? 네? 솔직히 카메라 무겁죠? 지금 팔이. 돌아가실 것 같은데. 네. 마마로 2행시 뛰어보겠습니다. 마마 2행시. 스스로. 제가 스타트. 아 스타트 못하시는데. 제가요? 네. 포시험 스타트 끊고 3시간시간 넘어가려고 하니까. 잘 할 것 같아요. 스스로 무덕을 파나요? 하나 둘 셋. 마. 마지막으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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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열정이 더 남았기 때문에. 내가 열정이 다르게. 설마 한 명도 안 나올까? 하나 둘 셋. 마. 마. 마 내가. 마. 마 내가. 내가. 마. 마. 하나 둘 셋. 마. 마마 이거 한다 이거. 아 나. 괜찮아. 승관 씨. 엠. 엠. 하나 둘 셋. 마. 마마 너무 보고 싶다. 하나 둘 셋. 마. 마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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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자신 있는 원호 형. 원호 형. 원호 형. 자신감이 넘쳐요. 자신감이 넘쳐요. 예감은 원호 형이지. 하나 둘 셋. 마. 마누. 마누. 하나 둘 셋. 마. 마. 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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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엄청 생각 중인데. 마누. 원호 형. 제일 웃기다는 걸. 하나 둘 셋. 마. 맛있다. 하나 둘 셋. 마. 마누. 넌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앉아있어 빨리 막. 넌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너. 야 티노 들어갑니다. 저희 막내 들어갑니다. 마. 하나 둘 셋. 마. 마마의 성. 하나 둘 셋. 마. 이 Sask. 뭐 이런 거 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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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마! 자 주은! 하나 둘 셋! 마카롱이 먹고 싶은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부담감! 이게 마마가 어려워요! 살짝 재밌어요! 자 민규야 오늘 코트 예쁜 건데! 하나 둘 셋! 마! 마동석 선배님! 마동석 선배님! 선배님은 근데! 선배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 둘 셋! 마! 마지막인 것 같다! 바라야 바라! 하나 둘 셋! 마! 마! 마음만은! 어! 마음만은! 야 그렇게 작사를 많이 했죠! 하나 둘 셋! 마! 마요네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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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처럼. 저 마음처럼. 아, 반항길. 제 마음처럼.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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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이행식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내식 먹고 싶다. 여기 호시 씨. 네. 비행기를 타기 전부터 기내식을 먹고 싶다는. 항상 여행 갈 때마다 먹고 싶은 기내식. 제가 준형한테 들었는데 비행기 뒤에 TV가 있는데. 진짜? 거짓말하지 마. 진짜. 한 달간, 한 달 전에 있던 그 영화나 놀이나 그런 게 다 있어? 아, 진짜? 근데 거기 들어가면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제주도에 신발 벗어야 돼? 신발 벗어야 돼? 신발 벗어야 돼. 신발 벗어야 돼? 신발 벗어야 돼? 신발 벗어야 돼? 신발 벗어야 돼? 원래는 안 돼. 홍콩 갈때는 그래야 돼. 그럼 벗고 들어가. 하나, 둘, 셋. 신발 벗어야 돼. 아저씨가 비행기. 노래 탈락하면 어떡하니. 짠. 이게 뭐야? 좋아. 모르는 아저씨가 예빈아, 깎아 먹으러 가자. 이러면? 좋아. 안 돼요! 해야지! 안 돼요! 옳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비행기에서 아이스크림 먹자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좋아! 안 돼요! 안 돼요! 옳지. 비행기에서 아저씨가 오렌지 주스 주시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좋아! 안 돼요! 안 돼요! 옳지. 1인, 1인, 1인이요. 어제 저희가 우지랑 저랑 버논이랑 뮤직비디오 찍었어요. 뮤직비디오 콘셉트 페이지 약간 연애고사 느낌으로. 연애고사. 그러니까 거기서 질문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장르다 맞춰보세요. 오빠! 나 살찐 거 같지? 라는 질문이었어요. 주관식입니다. 1번. 아 객관식이군요. 1번. 사랑해. 2번. 2번이 뭐죠? 응 좀 찐 거 같아. 3번. 그만 좀 먹어. 3번. 3번이 그거였어요. 3번이 그거였어요. 베이비. 나 좀 마른 거 같아. 나 좀 마른 거 같아. 저 3번이요. 4번이. 그만 좀 먹어. 그만 좀 먹어. 4번은 아니네. 홍시 형 몇 번 같아? 5번이 I don't speak Korean. 5번이 I don't speak Korean. 아 예. 제 취향은 3번입니다. 3? 3번이 그거죠. 해 주세요 한번. 뭐였죠? 베이비. 넌 좀 마른 거 같아. 넌 좀 찐 거 같아. 당황스러웠던 문제가 그거였어요. 어떤 거예요? 문제가 당황스러웠던 거. 거기서 영희가 나왔어요. 맞죠 영희. 영희요? 네 영희가 나왔는데 달라진 사진이었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사진인데. 달라진 점을 고르시고. 이 여자의 달라진 점을. 고르시고. 정말 똑같은데 약간. 애매하게. 아니 어떤 게 다르냐면 서로 여기 줄무늬가 없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여기 저끼 니트가 이렇게 살짝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살짝.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운전이 나오죠? 여러분 이제 저희가 비행기 탈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 비행기 타러 갈게요. 그럼 그때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따라 봐요.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 야 얼굴 인식 엄청 많이 된다. 안녕. 안녕. 이번엔 씨를 aí 시작했요. ège군로 인식을 보러주세요.